분홍이가 어제부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안에 틀에 있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나갈 시간들이 됐습니다 이따가 거친 녀석들 데려오고 젠틀한 아이들만 남는 너 그때 같이 나가서 사교 모임을 가져라 알았나? 소리야 넌 들어가야 되겠다 면학 분위기를 헤쳐 보리 너 거기 말고 여기로 들어가 그렇지 흥분쟁이라서 보리가 빠지니까 조금 더 차분해지 말이야 써니만 문제 쟈니야 너 좀 이따 갈거지 뭐 치우있다고 쟈니가 분홍이한테 꽂혔어요 쟈니야 너 쟈니야 너 lace 어 쟈니야 너 쟈니 너만 없으면 조용해질 것 같애 너만 앉으시면 돼 다들 차분하잖아 왜 시키 재밌나 너의 옴중 조기술 살 좀 빠졌다 너 허리가 조금 보이기 시작한다 이제 어? 그쪽에 라인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내 손을 핥아라 자 친구들 영순이도 꼭 가네 좀 있으면 찬이도 가고 오드리한테 이상한 냄새나지? 젠틀한 애들하고 놀아 거친 녀석들은 다 들어갔어 이제 용순 이리와 오드리 저기 햇빛도 좀 쬐야돼 물 좀 마셔야되고 너무 관심같지마 우리 젠틀견들 어른들 오드리를 부드럽게 대해주길 알았지? 광합성 하면서 오드리도 광합성 해 똥도 싸고 괜찮아 얘네들은 젠틀독들이야 그치? 그래 거친 녀석들 들어가니까 차분하고 조용하고 그러네요 모두들 모두들 햇빛 좀 쬐고 있어 몸좀 녹이고 몸좀 녹이고 몸좀 녹이고 응? 오 알았어요 대장 오우 정말 애들 너무 거칠어요 여기 우리 젠틀독대 착한 녀석들 슈키 그리고 용순이 착한 용순 어휴 톡수염 다 사라지고 있네 엄마가 너 집에가면 개빠란데 나는 장 봐올게 얘들 간식 좀 사올게 모두리랑 잘 놀고 있어 모두리 위로도 좀 해주고 모두리도 애들이랑 잘 놀고 있어